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생활코딩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의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다른 말로는 가상호스팅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여러분이 한 대의 기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한 다음에 그 리눅스에 대한 슈퍼 유저 권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호스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마존 웹서비스고요. 우리 생활코딩에서 아마존 웹서비스 특집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머신에 설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직접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직 수업이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수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가장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인데요. 여러분 가상 머신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의 운영체제 안에 또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윈도우나 아니면 맥OS 같은 것들을 쓰면서 그 위에다가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가상 머신 위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 머신 설치를 클릭하면 가상 머신에서 우분툴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코딩의 가상 머신 특집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버추얼 박스라는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습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 환경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자 우선 두 가지 형태의 이 리눅스를 제어하기 위한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콘솔 위에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시커먼 환경에서 토닥토닥 명령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콘솔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X윈도우라고 해서 이 윈도우나 맥OS와 같이 이 그래피컬한 운영체제의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실제로 X윈도우 즉 그래피컬한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그거에 해당되고 그것들을 GUI를 통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는 걸로 수업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